여기 응보집이 KBS, MBC, SBS, KNN 4대 채널을 석고됐습니다. 이야, 가격이 너무 쌉니다. 이거 우리 한번 먹으러 옵시다. 그렇네요. 정식이 3,000원. 우와, 보살이 매운 호출밖에 안한다. 착한 가격. 초과 맛이 공존하는 82년부터. 우와, 훈이 많네요. 젊은이들도 많고요. 오, 추억의 연탄불. 오랜만에 보는 연탄불입니다. 자, 여기 다 방송 출연인 줄이. 실비지 별간도 있네요. 방송, 여기도 또 방송 출연. 요즘 방송 출연, 여기도 4대, 4대 방문구에서 꺼내야 하는. 여기 방송 출연 골목이 많네요. 와우. 이런 데 왜 쳐봤죠, 우리? 여기 먹을 데가 많네요.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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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꺼된다. 아시안포도 아시안포도. 아시안포도 맞지. 이야. 돈이 없으면 벌면 또 생긴다. 세는 한강벌이 영원히 가요. 이 시간을 금과 같이 엮어라. 오케이. 꿈은 이루어진다. 예, 일단은 조용합니다. 오토기 식당. 아까 그 실비 식당 완전 3천 원이면 대박인데. 그러니까요. 제일 싸네. 레몬티 한 명이라고 하죠. 이렇게 맞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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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골목도 완전히 죽었다 너무 사람이 안달이네 여기에 짚어 이때가 하지 않нако 몸무게 고춧가루를 그만두 가다 그리고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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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게 될 리가 있습니까 자 갑시다 갑시다 차라리 이제는 안내 이게 너무 조용합니다 오늘은 거리두기 해제가 된 날이죠 그래서 한번 찍어봅니다 옛날에 당포동이 아니네요 먹자 골목 아닙니까 이게 먹자 골목 아닙니까 이게 아 또 죄송하네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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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봄에 먹을 수 있는 도다리 쑥국 먹어보겠습니다 도다리 쑥국하지 않았네 이것도 맛있게 보이고 에피타이저로 오징어 미역캡 먹어보겠습니다 오징어 미역캡 오징어 미역캡 그가 무슨 죄짐인데 맛있네 경력이 씌지 않을까요? 대추 시라니개 이런 거 맛있다 숯 향이 끝내주네요 맛있게 드세요 시원하고 맛있지 않아요? 네, 시원하네요 국물이 끝내줘요 저기 누가 적어놨더라 국물이 끝내줘요 식초도 있어요 아, 식초 조금 넣고 식초를 조금 넣고 아기탕에 숯 향이 들어있어요 국물이 끝내줘요 맛이 뭐 먹으면 별로잖아 대구탕 먹겠지 대구탕 하고싶어 일단 국물이 다 시원하니 맛있대 어머니가 좋아하는 맛이다 보장 숯이 아주 당긋합니다 숯 숯 봄에는 노다리 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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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반년 인생이 짧다 한들 가면서였지만 봄은 늦고 여름은 잃은 유월같은 사람들아 피고 지는 이즈가 어디 꽃뿐이나 할까 이 집도 시가 많나요? 아 이규봇이다. 산중에 사는 중이 산중에 사는 중이 달빛이 탐이나 물과 함께 달빛도 병에 담아왔어 절에 들어와 병을 기울여 보니 다른 간대였고 병에는 물뿐이다. 이게 지금 화네요. 근데 어디다 뭔가 맛있을 것 같네요. 편백찜. 아 그 유명한 편백찜. 골목이 정감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삼락술약이. 술집이란 말이네. 돈 구이나 뭔데? 돈을 굽는다 말이야. 아 돼지돈. 술 먹으러 온 사람도 이동림이 많고. 로또파메. 로또파메. 오늘 해제됐는데 조용하네요. 사람들이 해제돼서 술 많이 먹어. 친구들 오늘 다섯명 모여가 밥먹더라구요. 친구? 친구는 아니네 같은데. 아니 그 옆에 친구분들. 남의 할아버지 친구분들. 할아버지 수다 진짜 굉장히 심하다. 뚱보집. 장사가 엄청 잘되고 있습니다. KBS, MBC, A스페이스, KBS에 4대 방송국을 보냈습니다. 뚱보집. 두부정식 3,000원이면 대박인데. 이거 먹어봐야 된다. 너무 싸다. 그렇네요. 국내물밥도 3,000원이네요. 백종원 3대 천왕에 출연해. 시간영업. 조깔를 한번 받아보실려고? 깔끔하다. 깔끔하다. 판판이. 이런 집 재미있다. 이런 집. 냉콩가루스를 개시했습니다. 족관리 좀 하실래요? 족관리. 족이 좀 안 좋은데. 여기가 어디 매죠? 여기가. 여기가. 어? 어디 어디 어디. 아! 용도산 거. 부산 천놈이 지금 헤매고 있다. 우와! 이렇게 또 맛있겠다. 정통 칼국수. 여기. 여기. 여기 영화 촬영 여기서 나오는 거 알잖아.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좀 찍어주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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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 도장하는지. 손조각 인장. 와우. 아저씨 안 계시네요. 손도장. 아저씨 55년 정도. 안 계시고. 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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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관리 가격이 나와있네. 2만원입니다. 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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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irstyle. zod faud, dining 보고, 고거같이. stab. piel장해 x3 bak그렇지ances. 모델 좋아요